안녕하세요 산인산신 tv 채널에서 영순투보 앞으로 선물이 왔습니다. 산인산신님 감사합니다. 선물은 경옥고 입니다. 저렇게 산인산신님께서 정성스럽게 맨날 며칠 만드셔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경옥고 입니다. 포장안에 소중한 경옥고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다고 말해도 되나요? 일단 영순투보가 몸이 이렇게 건강적으로는 조금 취약해서 어디 뭐 크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경옥고는 누가 같이 나눠 먹으면 안되고 효과를 보려면 혼자 단독으로 정성들여서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정성들여서 열심히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인산신 채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채널 영순투보가 많이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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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